네, 오늘은 제가 원인이 되어서 두둥이 꼬치 피었습니다! 오! 시작하겠습니다! 하이! 준비가 좋아요? 하이! 두둥이 꼬치 피었습니다! 두둥이 꼬치 피었습니다! 섹시한 꼬치 피었습니다! 저희가 터치했어요! 갈게요! 넷! 선한데 이거? 하나! 두! 셋! 넷! 잡힌 거야? 잡힌 거야? 잡혔어! 아, 두 명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한 번에? 우와! 그래서 탈락? 탈락! 할게요! 웃긴 꼬치 피었습니다! 안 웃기면 탈락이에요, 이거! 잠깐만! 봐라시! 하나 해야 돼요, 지금 하나 어떻게? 어, 쭈이 통과! 지오 통과! 어, 뭐뭐 통과! 채영이, 다연이 애매한데요? MC님이 해주세요, MC님이! 계속 바뀌어요! MC님이 해주세요! 다 한 번 더 할까요? 엄청 웃긴 꼬치 피었습니다! 엄청 웃긴 꼬치! 아, 웃긴 꼬치! 웃긴 꼬치! 잠깐만, 지금 채영이랑 다연이 탈락이에요! 탈락이에요, 탈락이에요! 탈락이에요, 탈락이에요! 안녕하세요! 왜? 왜? 완전 웃긴데! 아, 더 웃겨요! 여기 여러분 봐봐! 왜? 봤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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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뀌었어! 빨리 하자! 비보이 컷집 뛰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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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노래 잘한다! 지영, 어떻게 저쪽까지 가! 노래 잘한다! 잘했다! 아, 오케이! 필라테스 꼬치 피었습니다! 이거 안 좋아! 이거 진짜 아니잖아! 이거 뭐 안 해줘, 솔직히! 야, 이거 요가 아니야, 요가? 아니야, 필라테스 할 수 있어, 이거! 다리가 틀렸어, 일단 다리가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거 안 있어! 한번 갈게요! 아, 어렵다! 좀비 꼬치 피었습니다! 우와, 지효 1등! 오늘 안 landscaper Ü 부모, 꼬치, 피었습니다! 뭘로? 뭐라고? 부부! 개구리 아니에요? 농부, 꼬치, 피었습니다! 들어갔어! 지효 2등 안 들어갔네 어 제가 이거 해야지! 2, 2, 2, 6 나와라! 1, 1, 1, 1! 와우! 야 민아 갈 수 있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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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날아 날아! 나 MC 하고 싶다! 아 이거 재밌는데? 갈게요! 나연 언니 꽃이 삐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나연이.. 나연이 눈썹! 나연! 이거 다 보여! 채영이 꽃이 삐었습니다! 딸기! 몸을 써몬네 어머! 어머! 가세요! 절 타세요! 뭐야! 아 봐줘! 안 돼? 아까 요가 봐줬을까? 이게 안 돼 왜? 필라테스 봐줬을까? 딸기! 괜찮아! 달리기 할 거야 나 지효 꽃이 삐었습니다! 눈 깜빡이면 안 된다 채영아! 눈 깜빡이면 안 된다 채영아! 산화 꽃이 삐었습니다! 어휴 어휴 어휴! 진짜 오랜만에 봤어! 쟤는 뭐야 채영이? 세영이 이상해요! 제영이 이상해! 다현이 꽃이 삐었습니다! 다현이 왜 다 똑같아? 다현이 왜 다 똑같아? 다현이 타나 다현이 똑같지 않아? 다현이 이런 거 봤어! 다현이 이런 거 봤어! 다현이 이런 거 봤어! 다현이 이런 거 봤어! 아니 이거 국수리가 날기 전에 준비한 거야 아니 이거 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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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렇게 했잖아 다현이 가야 돼요 솔직히 다 강아지였잖아 잘한다 쟤 쭈비꽃집 B였습니다! 채영이 뭔가 생각 안 나서 저기요 다현은 이 꽃이 삐었습니다! 채영아! 저거 나현이 맞았어 야! 얘 자척!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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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해봐 다른 거 다른 거? 모모 꽃이 삐었습니다! 뭔가 뒤로 가신 거 같은데 왜 뒤로 가? 네가 끊어야지 가 있으면 오케이 오케이 다현은 이 꽃이 삐었습니다! 팔자고름 자 다음 좀 천천히 하세요 미나씨 PD님 꼬치 띄었습니다 팔이 기시잖아 무릎 아프다 이거 솔직히 여기까지 못 되는 거 아니야? 잊지 꼬치 띄었습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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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댐브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헤이 오는 팀이 헤이 뭐야 왜 그래? JYP 꼬치 띄었습니다 JYP 우리 잘 비빌리카셨는데 비빌리카셨 빨리 끌어 자 다음 플러트 주둥이 꼬치 띄었습니다 아니야 저게 저게 높이 나오면은 나도 도망가야 돼? 높이 나와야지 1 나와라 1 1 야 뛰어봐 미나야 나 때처럼 많이 잡아야 되잖아 다 할 수 있어 많이 잡아야 되잖아 옷 1 아 너무 밖에 안 잡는다 어? 우리 팀 이겼어 비둘기 3 1 2 2 2 2 2 3 3 2 2 3 4